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3% 오르며 두 달 연속 6%대의 물가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점진적 인상기조 그리고 빅스텝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6%를 웃도는 물가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74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급등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물가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 4%대, 5월에는 5.4%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의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은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이었습니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고유가 지속,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폭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정점을 10월로 보고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 원자재 가격, 태풍 등 여름철 기상 여건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단, 이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 기조를 벗어날 경우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한은행 예상대로 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나 전망치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